네 안녕하세요 빙가입니다 여러분들 공지 하나를 하려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장지연 해설위원님 합방이 그 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영상이 좀 그 소리가 안들리고 영상이 찌그러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영상을 급하게 지우게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황당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공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도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은 빨리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피건방송 많은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투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씹어졌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